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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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대심 팟 딜라인 봐 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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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었어 왼쪽에 호그 있다 이츠 호그 그래 빠지고 위도 왼쪽 야타랑 아예 왼쪽 야타랑 허그 노그레 허그 노그레 컷 내 배가리에 허살이 있는데 어 뭔가 잡았음 속보 가자 왼쪽 아래 온다 왼쪽 아래 왼쪽 아래 탈리아 탈리아원 프리원 할만해 내가 해볼게 후방 어떻게 해지냐 다잡음 안 돼 소원 아오케 퍼리시 뺐다 거기 있는 지옥이야 야 김진희 궁쳐와봐 나 모를거야 제발 수빙도 줄게 없네 1초네 해줘 컷! 아나까지 잡아줄게. 미안, 못 잡을지도. 아나, 아나! 아 진짜! 오케이. 그래 수도 있지. 안 그래? 오른쪽에 호그랑 슈그마 들어와요.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못 죽이면 죽어버려. 야! 아 진짜!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아 개딸핀데 조화를 받고 사네? 아 졸라열맛아. 포커싱할 사람. 아 그만. 야! 고양아 너 어디 사냐? 기다려봐. 안 내만치자. 하하하하. 인생. 야! 다 모르고서 그냥! 겉 좀 처먹어라! 처먹어! 나 고양이 벵갈 키우고 싶어. 순간적인 감정이야? 고양이 알레르기? 몰라. 없는 것 같아. 벵갈 개챙이를 키우자고? 네? 불법이에요. 고양이처럼 앙큼한 스물네 살은 어때요? 네? 일단 인간은 키우면 불법입니다. 여고추 나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데 용기를 줘. 용기를 달라고요? 물리치료? 전라 아픕니다. 뒤지는 줄 알았어요. 저도 물리치료 받아본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물리치료를 전라 아프게 받으면서 인생을 이어가야 될까?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물리치료는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야나 오늘 디바로 한 조군 먹었다. 칭찬해줘. 아니! 아직 한참 부족해! 어? 한 조군도 먹고 펄스도 먹고 그 와중에 어? 비냉도 매트릭스로 4촛도 다 먹었어야지. 왜 그랬어? 더욱더 수련하도록! 드디어! 미션 성공했다고! 젠장! 미션 성공! 일리 있다 해서 일리오스 걸린 거예요. 우리 심하.. 어? 울리.. 어?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서버에 우물우물 먹어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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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어리지 않았거든. 그래서 모른 척 해줬어. 서버에 배달료 3,500원 미쳤음? 갑자기 가격이 또라이가 됐는데? 내가 가져갔던 부츠를 그냥.. 상자에다가 넣어서 예쁘게 포장을 했었더라고. 열어봤던 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 엄마! 밖에 나가서 서버에이 포장해서 사다줄 엄마 구함. 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소스 없이. 후추만. 야채 다. 행사하는 거 사줘. 반품으로. 쩝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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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유. 따뜻해. 아유. 아유. 맛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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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할 시간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주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뽀뽀. 아유. 진짜 족같다. 빨리 꺼. 불판하고 빨리 꺼져. 그래야 말이 좀 쉬워다. 휴근이 나빠졌어. 족같다지. 아유. 개구리가. 바이크 끼고 족같다고 하는 것도 처음 듣네. 대단해. 재밌고. 오케이. 주방가. 오른쪽 카페 하러 가는데. 강차카? 야. 강차카. 오와우. 야. 강차카. 오와우. 호오. 야. 뒤에 호가 있는데. 오른쪽 아래 호가 있는데. 맞다. 오늘 TMI 있어. 오늘 엄마랑 손잡고 코스트코 갔거든. 양주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 잭다니엘 허니 사달라고 했는데. 피크닉 샀어. 너 올라가라. 강석 깔아줬잖아. 올라가. 내가. 내가. 여기 올라가라고. 그래. 이들은 갔네. 참새를 위해서 우물을 팠거만. 종달새가 오네. 정환아 불탄다. 정환아 불타기 싫다. 20. 15. 17. 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오버워치 2에선 렉킹불이 기니피그야. 정변함. 1. 렉킹불 기니픽으로 종변함입니다. 허걱. 우선 구라입니다. 아 나도 벚꽃놀이 가고 싶다. 그렇지. 진정한 결투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고. 카드하짱. 여자에요? 여러분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톤이 높다고 해서 여자라고 조금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구리입니다 호그 호그 이런 개굴 개굴 저는 개구리입니다 나 진짜 쟁탈하고 싶은데 네팔인데 나 네팔 좋아하는데 이러다 볼스카야 아누비스 나오면은 그냥 게임 안 합니다 쟁탈 거르고 갑자기 볼스카야 아누비스 아누비스 신상에 공급을 준비해 주십시오 쓰레기 게임 여러분 그래도 내 방송 보는 사람들 다 마스터 이상 아닌가? 에이거 좀 시작해 가십시오 가자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왕의 길 거쳐 지구롤터를 지나네 지나네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오버워치가 제일 좋아 전투는 못해도 응원은 좋아해 전투 훈련이 제일 좋아 전투 훈련이 제일 좋아 튜토리에 거쳐 훈련장을 지나네 지나네 에임 연습이 제일 좋아 에임 연습이 제일 좋아 이름은 없지만 인사성 좋다네 Plz Could you be? Kubz KK 기气 KK 이 gag KK